와 여름이네 여름 아 진짜 여름이다 굉장히 뜨겁네 아니 오늘 저기 예고 나오던데 신혜랑 예고 나오더라도 제발 성진부터 형은 박신혜씨라고 해야지 나는 이제 신혜라고 해야지 성경이 성경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요 예고 나갔어요 저 방수가 이렇게 썸을 타보려고 해도 잘 안됐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썸 타보려고 하다가 서현진씨 성경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신기해 광수하고 썸을 탔다가 잘 안되잖아 어 그럼 무조건 또 맞아 진짜야 나 진짜야 나 진짜야 나 진짜야 그게 아니에요 광수랑 실제로 만나면 안돼요 만나면 안돼요 아 이 형들 왜 이래 아 오늘의 게스트 궁금하신 거 같으니깐요 뭘 궁금해 아니 예고로 내보내죠 예고로 내보내죠 예고로 내보내죠 나아 예고로 내보내야